아아 혜진이랑 왜 이렇게 해서 가요 이제 저기요 혜진이 등 한 번만 밀어줄게 루액! 손넘 약간 시스턴 느낌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죄송해요 궁금한 게 세성이 형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떨어져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편이었어 괜찮아요. 핑계로 다시 하고 싶을 거 같은데? 나 진짜 그걸로 안 하려고 얼마나 안 다니면서요. 아니 근데 약간 누구도 이러떨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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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죠. 어쩔 수도 있어. 나도 거기 이러떨어. 어, 찍혔어. 야, 나 여기 그만 매달리게 해줘라, 진짜. 블랙 모든 사람마다. 여신바위 도착! 아, 미친놈. 어, 춥다. 어, 여신바위 등반 안내도. 여신바위는 이렇게 생겼고요. 텐대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루트 길이가 좋아서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에도 헌트한 거. 우와. 근데 이름은 안 써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몇 번째 루트인지 세야 되나? 혹시나 바람 맞고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나? 따뜻하지?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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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물을 끓일게요. 물 끓일게요. 추운데 우리한테는 텐트가 있다. 원터치 텐트. 원터치 텐트. 매트 다 깔아쓰. 제일 아늑하지 않아? 어, 좋아. 제일 아늑해. 제일 아늑해. 평상은 언제나 필수 텐이죠. 당근마켓에 심취해 있는 찐이. 자기가 먼저 말 걸었는데 그러면 안 된대. 왜지? 돈을 줘야죠. 그럼 돈을 입금하던 거, 그치? 아늑해. 민자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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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민자보게, 민자민고.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유튜브 잖아요. 다파타콘이 아니었고. 가스 신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다파타로 믿는 거니까 꼭 입어보세요. 빌레이 파카. 아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열려가지고. 아 빌레이 보게? 빌레이 보게. 이거 지퍼 망가지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게. 지퍼 망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해서 피곤한 찐이랑. 왜 피곤한지 모르겠는 찐이. 두시일 났어. 어제 일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일해? 연말에 보상 받아야죠. 네이버 검색 좋아하시나요 이제? 그런 거 공개하지 마시고요. 보거보거보거보거보. 보퀸. 보퀸. 차랑 차랑. 그거 예쁘다. 네. 프렌떼는 와일드컨트리구요. 모델명은 헬룸. 헬룸.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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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한 불닭베이퍼 이게 좋은 점은 머리에 아주 썩 맞는다는 점인데 지금 좀 내 머리는 안 맞던데요? 네 안 맞네요 내 머리는 쏙 안 맞던데? 저기요 저 커피 고파요 커피 내려주세요 빨리 커피 고파요 커피 드릴게요 이렇게 땡기는 모르겠는데? 아 더워 답답해 답답해 진짜 덥다 혜진하고 지은이하고 둘이 한번만 대결의 것 같아 짧은 대결? 혀 길어 해보라고? 아니 왜 미간에 주름을 택도 없지요 펜 시작을 리드하고 있는 이소희 선수 잘 돼가고 있나요? 소희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 달달달달달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나이스 쭈니 탑이니까 무조건 당겨줘 그냥 줄을 당겨줘 하강 뒤에 한번 봐주세요 부이 부이 예이 김씨 텐씨 현재 텐씨 도전중입니다 루트 이름은 무려 등반여신 파타고니아의 뮤즈 김민지 등반여신 등반중 대결 지금부터 위치해 탐이 배가 탐이 탐이 딱 이펀 탐이 불고기 탐이 꿀잼 여신바위 추천? 추추! 구독과 좋아요 최근에 생긴 루트답게 이 루트의 이름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답게 루트의 마지막이 이상한 대로 연결되어있죠 코로나를 등반할 사람은 김준혁 이 클럽의 빅팬입니다 충격 안되는거 따라하지 마세요 잘 봐 별 보고있어 응 여기 뒤에는 아니지 봤어! 봤어! 여기 있는 거 봤어 어 오 오 괜찮은데 가기로 갈려? 달려야 쌤 달려야 다시 가자 어? 이거 저거 걸린거 아니야?? 네 왜 이따가? 또 왼발을 믿어 왼발하고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예 이이이이이ğlu 잘 ошиб어 편 Алекс prettier 흐around 되게 widget 아아 힘들어 그 발이 이렇게 걸어서 하는 거야? 아있도 안 들어 왜 저거? 아니 아니 백으로 백으로 두개의 토만 가는거 아 왜 gekaine 저쪽까지 가면서 막 찍으면 더워. 야 내 초크 안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멋있다니. 오케이. 아 진짜. 이래서 어려운 것 같대. 근데 한 번 더 막히면 안 된다고. 위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 있어. 김씨 소꿀. 김씨가 어딜 붙여놔도 다 잘 어울리네. 한 번 더 위에 올려봐. 이렇게 크지 않아 봐. 이렇게 따라와. 커피 한 번 얼마 되니? 안 그랬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왜 빼? 빼면 죽어. 지금 탑루핑 아니라고요. 혜니, 쭈니 만났어. 혜니, 쭈니 같은 프레임에 들어왔어. 아, 쭈진. 어? 어렵다. 어렵지? 못하겠다. 쉬었다가 텐 줄까? 무슨 텐이야. 그냥 가. 왜? 네. 쭈니. 응? 바빠. 알았어. 어, 힘들어. 오른쪽에 뭐 없어요? 오른쪽에? 없는데? 아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텐해요? 아니래. 안 해요? 텐.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부흥이 김씨. 나이스. 완등. 깜깜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고 갑니다. 히히히히히. 후니, 꽃게장. 지금은 6시. 10시 같은 6시. 진짜 너무 깜깜해. 오늘 계속해서 호박스 있다가 하자. 이럴치. 너무 맛있겠다. 내장을 보여주세요. 맛있겠다. 어? 쭈니 시식하네? 쭈니 맛이 어때? 고토 넣었어, 고토. 살찐 맛. 김씨. 간장게장 정식 폭파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파. 히히히히는 지금 얼굴도 못 들만큼 집중하고 있어. 지금 오늘들어 히히 제일 행복해 보여. 아, 저거는 왜 저래? 요즘은 비닐이 많아. 아, 저거는 왜 저래? 요즘은 오늘의 주인공은 없애고 뭐 좀? 참고자. 맛있겠다. 감사합니다.